그 다음에 멀티배리어블 캘은 뭐 되게 신나죠. 시간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화요일, 목요일 7시 이렇게 돼서 SAT1에 지치고 수학 좀 하는 친구들은 막 리딩 같은 것만 계속 풀다 보면 좀 영혼이 이렇게 지치고 이러는데 이렇게 화목 7시에 막 학원에서 율무차 타먹으면서 저랑 벡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국 수학에서도 벡터가 빠져버리고 IB에서도 이제 벡터가 찬밥 신세가 돼버리면서 멀티는 실제로 그 인디펜덤 베리어블 하나를 더 얹어주는 건데 이게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애들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진도를 100%를 나갈까 하다가 시간은 100% 나가기엔 충분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저학년들이 또 멀티를 많이 듣더라고요. 근데 이 친구들 최고 문제가 벡터를 제대로 경험을 해보질 못했어요. 그래서 차라리 이 멀티베리어블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을 먼저 좀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준 다음에 12학년들 같은 경우에 또 가뜩이나 1학기가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앞부분에 좀 무게중심을 상당히 많이 두고 뒷부분에서 뭐 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을 나가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이 정도 실력은 갖춰서 내보낼 생각이니까요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는 수업이에요. 원래 멀티하는 애들은 또 애들도 재밌어요. 상당히 개성들이 강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참하시면서 벡터 얘기하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. 그래서 되게 기대가...